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DSBA연구실 속사과정으로 재학중인 성시열입니다 제가 이번 PYSR에서 소개할 논문은 러닝 멀티머덜 데이터 아그멘테이션 인 피처 스페이스라는 논문입니다 해당 논문은 현재 아이클리어 2023 에서 오픈 리뷰를 받고 있는 논문으로 구글 스칼라 기준 인형수 9회를 달성한 논문입니다 오늘 발표는 논문에서 제시하는 렘다라는 방법론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논문을 이해할 때 필요한 배경지식을 준비해봤고요 모티베이션, 방법론, 실험, 결론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버뷰입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 본 논문에서는 러닝 멀티머덜 데이터 아그멘테이션을 줄여서 렘다라고 언급을 하는데요 렘다가 무엇인지 와닿을 수 있게 간략히 소개를 드리자면 멀티머덜 데이터가 어떠한 모달리티로 연결되어 있던 피처 스페이스에서 어그멘테이션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인풋 데이터에 대해 어그멘테이션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 모달리티의 인코더를 지난 피처 스페이스 단에서 어그멘테이션을 진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피처 스페이스에서 어그멘테이션을 어떻게 잘 구현했는지 뒤에서 차근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해당 논문을 이해하기 위한 백그라운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멀티모달입니다 멀티모달은 멀티모달리티의 줄임말로 이 멀티모달이라는 단어에 대한 여러 정의가 있지만 주로 이미지나 텍스트, 음성과 같은 이러한 데이터 양식을 모달리티라고 합니다 여러 개의 양식을 가지는 데이터를 같이 다루는 표현으로 멀티모달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 인간이 애플이라는 텍스트를 보고 사과의 이런 색만 떠올리는 게 아니라 사과를 씹는 소리나 사과의 맛 등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애플이라는 사물을 받아들이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인간의 사고 방식을 인공지능도 동일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멀티모달 분야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렇게 딥러닝을 활용하여 인간처럼 여러 개의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출원하는 모델을 멀티모달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멀티모달 네트워크 분야를 발전시키기 위해 모델 구조 측면, 학습 기법 측면, 이론적 측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진행되면서 두 가지 이상의 모델리티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멀티모달 네트워크에서는 이 모델리티가 융합되는 시점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이 멀티모달 퓨전에 대한 유형이 논문마다 다르게 정의되기 때문에 저는 해당 논문인 램다를 기준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멀티모달 퓨전은 백본 네트워크를 기준으로 얼리 퓨전과 레이트 퓨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얼리 퓨전 방식은 백본 네트워크 이전의 로우 인풋이나 토큰 임베딩 단에서 결합하는 방식입니다 로우 인풋이나 토큰 임베딩의 경우 아직 백본 네트워크를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차원수가 큰 상태일 것이고 이렇게 차원수가 큰 레이턴트 퓨처를 다루는 것은 매우 까다로운 일입니다 해당 방식은 모달리티 간 강력한 코를레이션이 존재할 때 적절한 방식인데요 예를 들어 이미지 캡셔닝의 태스크의 경우 이 캡션이 존재하는 다양한 단어들이 이미지의 다양한 오브젝트에 관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로우 인풋 단에서 직접적인 연관성이 존재합니다 아래 예시를 보면 이런 이미지와 판다가 대나무를 먹는다 라는 캡션이 존재할 때 이 캡션에 존재하는 판다와 대나무라는 단어가 이미지 안에 존재하는 오브젝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얼리 퓨전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다뤄야 할 인베딩의 크기가 매우 크기 때문에 뭐 중요한 인베딩만 일부 사용한다던가 등의 방식으로 계산 효율성 측면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른 예시도 한번 볼까요 텍스트와 태블러가 멀티모달로 이루어진 와인리뷰 데이터 중 일부를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직접 데이터를 확인해 본 결과 여기 디스크립션이라고 써있는 리뷰 내용에서 이 태블러에 기재된 이런 정보들을 찾을 수 없음을 알 수 있었고 와인리뷰의 이런 다른 예시들을 보아도 직접적으로 연결된 부분은 찾기 힘들었습니다 다음은 레이턴트 퓨전 방식입니다 레이트 퓨전 방식입니다 레이트 퓨전은 각 모덜리티의 인풋을 각각의 백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처리하고 이를 통해 추출하는 레프레젠테이션을 퓨전하는 방식입니다 주로 클래시파이어 직전에 퓨전을 진행을 하고 어떠한 모덜리티, 어떠한 모덜리티 테스크이던 간에 이런 적용을 하기가 쉽다는 장점이 존재합니다 아까 앞에서 봤던 와인리뷰 관련 예시를 또 한번 보면 결국 두 데이터는 같은 와인에 대한 정보와 그에 대한 리뷰이기 때문에 의미적인 정보가 담긴 이 레프레젠테이션에서는 유사한 경향을 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멀티모달을 퓨전하는 방법은 모든 모덜리티의 토큰을 인풋으로 입력하거나 크로스 어텐션을 수행하기도 하고 각 모덜리티의 인풋에서 추출한 프레젠테이션을 컨켓 하는 방식도 존재합니다 이렇듯 두 가지 이상의 모덜리티를 퓨전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고 이 멀티모달 네트워크의 사용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퓨전 메소드라든지 네트워크 구조 이런 것을 구성을 해야 합니다 다음은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데이터 증강은 기존 데이터에 인위적인 변형을 주어서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고 데이터 수를 늘리는 기법입니다 이 데이터 효율성이나 이 데이터 정기화 측면에서는 이미 증명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컴퓨터 비전에서는 라벨을 고정시키고 이미지에 직접적인 변환을 가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자연너 처리 분야에서는 문장 내에 존재하는 단어의 순서를 바꾸거나 단어를 대체, 삭제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기본적인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본적인 증강은 한계점이 존재하였습니다 아래 예시를 보시면 먼저 컴퓨터 비전 분야의 대표적인 데이터셋인 사이파텐의 고양이 사진을 회전시킨다고 했을 때 이게 돌아가긴 했지만 사람이 봐도 충분히 고양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손글씨 데이터셋인 M리스트에서 6이라는 숫자를 회전시켰을 때 이게 이미지는 오히려 9에 가깝지만 라벨을 유지해서 증강하기 때문에 적합하지 못한 변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테스크마다 특정 어그멘테이션이 부적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자동으로 고려하여 증강 기법을 지정하는 오토매틱 어그멘테이션이 존재합니다 이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은 아무래도 변화를 주었을 때 직관적으로 나타나는 NLP와 컴퓨터 비전 분야에 치중되어서 연구가 되어져 왔는데요 이 비교적으로 연구가 덜 된 분야로는 먼저 태블러 데이터입니다 이 태블러 데이터는 비전 분야에서 개발된 방법을 적용해 보는 정도로 수행이 되었고 이 시계열 분야는 각 시계열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내재적인 특성이 너무 뚜렷하고 증강으로 인해 이러한 내재적인 특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그런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추가로 레프레젠테이션에 대한 증강을 진행하는 레이턴트 스페이스 어그멘테이션 연구는 앞서 보여드린 이런 인풋 데이터에 대한 어그멘테이션과 달리 증강하는 것이 덜 직관적이고 잘 변화됐는지조차 확인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것도 이미지나 NLP보다 덜 연구된 경향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은 한가지 데이터 형태에 맞춰 증강을 진행하였지만 최근 멀티모달 분야의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멀티모달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관련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멀티모달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은 두가지 이상의 데이터를 동시에 고려한 증강으로 모델리티 간 관계를 파악을 하고 증강 이후에도 그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기법들이 존재하지만 아래에 소개해드릴 세가지 증강 기법은 본 논문에서 비교 대상으로 사용되는 기법입니다 먼저 믹스업은 쉽게 말하자면 두가지 이미지를 섞는 것입니다 두개의 이미지를 인터플레이션 하여 혼합 이미지를 생성을 하는데요 이러한 방식은 멀티모달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에서 쌍으로 이루어진 데이터를 인터플레이션 하여 혼합 데이터를 만드는 좀 일반화된 방식으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수식을 간단하게 보면 쌍으로 이루어진 데이터와 이미지와 텍스트라고 할 때 i번째 이미지가 x, i 그 i번째 이미지와 연결된 텍스트가 y, i입니다 이때 람다를 0부터 1 사이의 값으로 지정을 하고 이제 i번째 데이터에는 람다만큼 곱해주고 제2번째 데이터에는 1-람다만큼 곱해준 다음 더해주는 간단한 방법입니다 이제 이러한 믹스업 방식이 발전된 것이 매니폴드 믹스업입니다 이 방식은 본 논문에서 소개할 방법론 중 이 피처를 뽑아내는 방식에도 적용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두개의 히든 레프레젠테이션을 인터플레이션 하여 혼합 레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내는 기법입니다 해당 기법은 레이턴트 스페이스 단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떠한 모덜리티도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믹스젠은 논문이 작성될 당시 데이터 증강 분야에서 소타를 달성하고 있던 방법이었습니다 오른쪽 위가 믹스젠의 예시인데 이미지는 인터플레이션하고 텍스트는 단순히 이어붙이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증강하는 기법입니다 다음 설명드릴 내용은 이제 흔히 VA라고 불리는 모델입니다 모델 이름에 오토 인코더가 들어가기 때문에 비슷한 목적을 가지고 있나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두 모델의 목적은 서로 연관성이 없고 공교롭게 이 모델 구조가 유사해서 이렇게 비슷한 이름이 된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먼저 오토 인코더는 이 인코더를 통해 입력값인 x의 정보를 잘 담고 있는 피처를 추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렇게 인코더를 통해 피처가 추출이 됐다면 이를 디코더에 통과시켜서 입력한 데이터와 유사한 데이터를 만들어냅니다 반면 VA는 좀 더 디코더에 집중을 해서 데이터를 잘 생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인코더에서 뽑은 이 피처가 가오시안 확률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을 하고 생성은 이 그림 중간에 보이시는 연산을 통해서 가오시안 확률 분포에 기반한 확률값으로 데이터를 생성하는 모델입니다 이러한 VA에서 사용하는 러스 펑션은 오른쪽 아래와 같은데요 왼쪽에 빨간색으로 표시한 러스는 입력을 유지하면서 출력으로 잘 생성하도록 유도하는 러스이고 오른쪽 러스는 KL 다이버전스를 활용을 해서 피처가 정기 분포에 가까워지도록 유도를 하는 러스입니다 KL 다이버전스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 두 가지 확률 분포에 대한 차이를 산출하는 이런 개념인데 두 가지 확률 분포를 한 개는 정기 분포 한 개는 피처의 확률 분포로 하고 그 값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학습을 시키면서 피처의 확률 분포가 정기 분포와 가까워지도록 하는 방식을 사용하였습니다 여기까지 백그라운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제 해당 논문에서 소개하는 방법론을 만들게 된 동기 즉 이 방법론이 필요했던 문제 상황이 무엇이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멀티모달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진행할 때 하나의 모달리티에서 잘 증강된 이런 기법을 사용을 했고 이는 멀티모달 간 관계가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조화가 발생했습니다 아래는 본 논문에서 제시한 예시인데요 이미지에 대한 설명을 하는 이미지 캡셔닝 분야에 SNRIVE라는 데이터셋으로 다양한 증강을 적응해 본 결과입니다 이 그림에서 왼쪽 위에 보이는 것이 원본 이미지입니다 이 디스크립션은 이 원본 이미지에 대한 설명으로 총 4개의 다른 설명이 존재합니다 라벨의 경우에는 이 이미지와 디스크립션을 보고 이 설명이 적합하다 하면 인타일먼트, 부적합하다 하면 컨트라딕션, 중간 정도이다 하면 뉴트럴로 라벨링이 됩니다 아래 보이시는 그림이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발전된 각기 다른 증강 기법들로 원본 이미지를 증강한 결과입니다 앞서 백그라운드에서 설명했다시피 이미지 증강 기법을 활용하게 되면 이미지는 각 기법에 맞게 증강되지만 라벨과 디스크립션은 고정이 돼서 부조화가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어 우측 끝에 이 트리얼 어그멘트의 경우 증강된 데이터에는 루프 형태가 없어졌지만 이 D의 디스크립션을 보면 여전히 이 루프라는 단어가 존재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왼쪽 끝에 오토 어그멘트 사이파 10의 경우 증강된 데이터에 비행기가 내려가는 그런 의미가 사라졌음에도 A와 C의 디스크립션을 보면 여전히 존재합니다 라벨 또한 여전히 적합하다고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에서 멀티모달 데이터의 연결성은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즉 이 증강된 데이터가 원본 데이터의 디스크립션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멀티모달 데이터의 하나의 데이터 형태의 특화된 증강기법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고 각 모덜리티에 맞는 변환을 하자니 A라는 데이터는 이렇게 꼭 변화를 해야 돼 이런 식으로 특정하는 것도 합리적인 근거가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멀티모달 테스크인데 이 멀티모달 증강기법을 사용하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 멀티모달 증강기법을 사용하는데도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먼저 멀티모달이기 때문에 입력 값으로 다양한 모덜리티를 받을 수 있는데 센서 데이터 같이 이렇게 숫자형 데이터나 범주형 데이터의 같은 경우 어그멘테이션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멀티모달 테스크의 다양한 테스크에 맞는 증강을 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있도록 예시를 들어 설명을 하자면 이미지 캡셔닝과 VQA라는 테스크는 모두 이미지와 텍스트로 이루어진 멀티모달 데이터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같은 텍스트라고 해도 이미지 캡셔닝에서 텍스트는 이미지를 설명하는 텍스트이고 VQA에서 사용하는 텍스트는 이미지에 대한 질문과 답변으로 구성된 텍스트입니다 이렇게 테스크에 따라 데이터의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데이터에 맞는 증강을 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의 시멘틱한 구조를 유지하면서 각각의 모델리티를 증강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건 앞에서 봤던 예시를 떠올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기존의 데이터를 만들 때 애초에 잘 연결시킨 그 페어 데이터를 증강시켰을 때 이 관계가 기존보다 좋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문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론인 렘다에 대해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렘다는 원본 데이터의 의미적인 구조를 유지하는 데이터를 생성하도록 테스크 네트워크 F와 테스크 네트워크 F를 활용한 어그멘테이션 네트워크 G를 학습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증강을 하는 건 하는 건데 어떤 방식을 썼길래 이렇게 잘하는 거냐 이거를 자세히 보면 멀티모달 테스크를 수행하는 모델을 활용을 해서 증강 모델을 학습하는 방법으로 했더니 증강이 잘한다 증강을 잘한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차근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렘다의 특징으로는 어떤 모델리티로 구성되어 있어도 가능하다 그 모델리티가 어떠한 관계를 가지더라도 가능하다 어떤 모델리티 테스크여도 어떤 모델을 써도 모두 가능한 범용적인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이 오른쪽의 그림을 보시면 복잡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두 개의 그림 모두 전체적인 과정을 표현을 한 것이고 위쪽의 그림에서 여기 점선으로 표현된 것이 실제 테스크를 수행하는 테스크 네트워크에 대한 트레이닝 과정이고 아래쪽 그림은 증강을 수행하는 어그멘테이션 네트워크에 대한 트레이닝 과정입니다 차근히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테스크 네트워크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테스크 네트워크는 이미지 캡셔닝이나 VK와 같이 실제로 멀티모델 테스크를 수행하는 네트워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멀티모델 테스크에 쓰이는 모델 구조로는 다양한 모델이 있지만 램다에서는 테스크 네트워크에 대한 학습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어떠한 테스크 어떤 모델 구조에도 모두 가능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을 조금 말씀드리자면 모든 모델 구조에 대해서 가능은 하겠지만 실제로 레이트 퓨전에 대한 자료만 이제 논문에 존재를 하고 얼리 퓨전에 대한 피규어나 실험을 확인하지 못해서 아쉬웠습니다 다음은 테스크 네트워크의 이런 전개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그림과 논문에 등장하는 수식을 한번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복잡할 수 있지만 이 그림을 보면서 차근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설명하기 전에 여기 식에서도 그렇고 오른쪽에 보이는 피규어에서도 뭐 에프터 퓨전 비포 퓨전 이런 식으로만 돼 있어서 좀 이해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시점에서 퓨전이 되는지 직관적으로 확인을 하기 위해 제가 임의로 이렇게 빨간 화살표를 추가하였습니다 이제 시작부터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각 모덜리티별 인풋을 각각의 인코더에 넣고 인베딩을 뽑아냅니다 이때 X는 뭐 이미지면 이미지 텍스트면 텍스트를 인풋으로 넣을 데이터 전체를 의미합니다 여기 중간에 보이시는 식을 보면 이렇게 인풋으로 넣을 X가 비포 FB폴에 들어가게 되면 각 모덜리티별 Z가 출력이 되고 이 Z의 개수는 모덜리티의 개수 N개와 같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인코더는 뭐 이미지면 컨브넷 VIT 텍스트는 일렉트라 버트 등 이제 각 모덜리티에 맞는 다양한 인코더가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어그멘테이션입니다 램다가 사용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램다는 일단 퓨전 전에 사용이 됩니다 어그멘테이션 네트워크는 함수 G로 표현이 되는데 이 G에 FB4를 통과한 X의 입력값 즉 이 모덜리티별 데이터의 인베딩을 이 함수 G에 입력값으로 넣어주면 증강된 인베딩으로 바꿔줍니다 보이시는 오른쪽 그림에서 하늘색 화살표가 인풋으로 들어가는 과정이고 주황색 화살표가 주황색 화살표가 아웃풋으로 출력하는 과정입니다 이후 제가 표현한 빨간색 화살표인데요 해당 화살표에선 인베딩이 융합되고 이 태스크 네트워크의 입력값으로 들어갑니다 그 화살표 과정을 자세히 보시면 원본 데이터로 만들어진 인베딩은 퓨전이 진행이 되는데요 이 퓨전을 하는 방식에는 다양한 방식이 있지만 이 논문에서는 인베딩을 이어붙인 컨캣을 진행하거나 인베딩 간 크로스 어텐션을 수행을 하고 이후 퓨전을 수행하는 MLP를 통과하는 방식으로 퓨전을 수행하였습니다 원본에서 증강된 이 어그멘티드 인베딩도 똑같은 과정을 거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원본 데이터와 증강 데이터가 따로 절차를 거쳐 독립된 과정으로 태스크 네트워크에 인풋으로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이 수식으로 보시면 딱 저 정도 부분이 되겠네요 이렇게 퓨전은 피드를 거치고 나면 이제 태스크 네트워크를 통해 아웃풋이 나오게 됩니다 앞선 과정에서 원본 데이터와 증강 데이터를 독립적으로 넣어줬던 이유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아웃풋을 따로 구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렘다에서 설명하는 전체적인 플로우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모델 훈련은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중에서 멀티모달 태스크 네트워크에 대한 훈련 방법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이 멀티모달 태스크 네트워크의 훈련 방법은 단순한 훈련 방법입니다 이 각각의 아웃풋의 로스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학습이 되면서 태스크 네트워크의 향상을 성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집니다 학습의 대상으로 태스크 네트워크와 각 모델리티의 인코더까지 학습을 하는데 이 인코더 학습을 통해 태스크 네트워크 측면에서 더 좋은 인베딩을 생성할 수 있게 합니다 다음 설명드릴 부분은 어그멘데이션 네트워크입니다 앞서 계속 설명드렸던 이 렘다에 대한 부분입니다 렘다는 각 모델리티의 인코더를 통과한 인베딩 벡터를 증강하는 네트워크입니다 이때의 증강은 인베딩들이 융합되기 전에 수행이 되는데 이 렘다에서는 증강을 피처 스페이스에서 하기 때문에 어떠한 모델리티여도 가능하고 이 어그멘테이션 네트워크에 대한 학습이 들어가기 때문에 모델리티가 어떤 관계이든 간에 가능합니다 이 어그멘테이션 네트워크에서 사용되는 모델의 종류는 VA2를 사용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MLPVA와 어텐션 VA2를 사용을 하는데 두 모델의 차이를 보시면 이 MLPVA는 각 인베딩을 이제 입력으로 넣을 때 컨캣을 한다는 점이고 어텐션 VA는 각 인베딩을 이제 N개의 토큰으로 취급을 해서 셀프 어텐션과 이 피처 네트워크 SSN을 거친다는 점입니다 각각의 방식의 단점을 살펴보면 컨캣 방식의 MLP VA는 만약 이 멀티모달 테스크 네트워크가 얼리퓨전 방식이라면 매우 고차원의 연산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다음 어텐션 방식의 VA를 보면 사실 멀티모달이라고 했을 때 사용하는 모달리티의 개수가 두세개 정도일텐데 이 두세개의 토큰으로 셀프 어텐션을 한다는 것이 너무 작은 숫자이기도 하고 덜 직관적일 수도 있습니다 해당 논문에서는 레이트 퓨전을 이제 기준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MLPVA가 좀 더 이제 좋은 성능을 보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어그멘테이션 네트워크를 어떻게 학습시키는지 어떻게 학습시키는지 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렇게 의미적인 정보를 유지하면서 테스크 네트워크의 성능을 향상시키는데 이렇게 증강을 할까 이런 내용인데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트레이닝 방법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적대적 학습 방식이고 두번째는 일관성을 위한 규제 장치입니다 이 둘에 대한 내용을 하나씩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적대적 학습 방식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두가지 로스함수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간단한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먼저 이 우측 아래에 보시면 1번과 2번의 화살표가 반대인 것이 보이시죠 증강된 데이터에 대한 테스크의 성능이 테스크 네트워크에서는 올라가는 방향으로 어그멘테이션 네트워크에서는 떨어지는 방향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각 네트워크의 학습 방향에는 충돌이 생기고 이를 적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근히 설명해 볼 테니 한번 같이 이해해 보시죠 먼저 다른 로스는 고려하지 말고 이 충돌된 두가지만 생각을 해봅시다 이 어그멘테이션 네트워크가 학습을 하면서 자기 딴에는 괜찮은 증강 데이터를 내놓습니다 여기서 이제 말하는 괜찮은이라는 것은 원본과 비슷하면서 테스크 성능이 낮아질 데이터이겠죠 이제 이 원본 데이터와 증강 데이터를 동시에 테스크 네트워크에 넣고 두 데이터를 기준으로 테스크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테스크 네트워크 자체의 이제 웨이트를 조정을 합니다 다음 스텝에서 다시 원본 데이터와 유사하면서 테스크 성능을 낮추는 데이터로 증강을 시킵니다 이 테스크 네트워크의 입장에서는 또 원본과 이상하게 이렇게 증강을 한 이 두 데이터를 받아서 다시 성능이 향상하도록 웨이트를 조정합니다 이런 식으로 증강된 데이터의 테스크 성능 측면에서 계속적으로 충돌이 발생을 합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1번 로스는 이 테스크 네트워크의 웨이트를 조정을 하고 2번 로스는 테스크의 성능을 낮추려고 하지만 웨이트는 어그멘테이션 네트워크를 조정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 1번 로스와 2번 로스만 봤을 때 각 로스는 각자의 목적을 가졌고 그 목적이 이제 서로 상충되지만 각자의 길을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서로 깔끔하게 가진 않습니다 서로 웨이트를 직접적으로 건들지는 않지만 각자의 목표를 위한 웨이트를 조정하는 각자의 목표를 위한 웨이트를 조정을 서로 방해를 하게 됩니다 이게 마치 서로 줄을 묶어두고 반대로 달리는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팽팽한 줄처럼 결국 테스크 네트워크 성능에는 리밋이 걸릴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충돌되는 두 개의 로스만 봤을 때 어그멘테이션 네트워크는 테스크 네트워크를 바보 만들만한 증강 데이터를 만들었다 입니다 그럼 여기서 두 가지 의문점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결국 우리는 어그멘테이션을 해서 테스크 네트워크의 성능을 높이는 게 목적이 아닌가 왜 테스크 네트워크가 바보가 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의문점입니다 두 번째는 증강 데이터는 원본이 가지고 있는 의미나 특성을 특성이 변하지 않는 선에서 변형이 되어야 되는데 테스크 네트워크의 성능을 낮추기 위한 목적만을 가지고 증강을 한다면 이 원본 데이터랑 완전히 다른 이상한 증강 데이터가 나오지 않을까 라는 의문점이 존재합니다 이 두 가지 의문점을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나머지 로스들입니다 먼저 첫 번째 로스는 테스크 성능이 망가지지 않고 향상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입니다 테스크 네트워크가 원본 데이터와 증강 데이터를 둘 다 받아서 테스크 성능을 향상시키는데 이 원본 데이터 관련한 로스는 어그멘테이션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테스크 네트워크를 테스크 네트워크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릴 컨시스턴스 로스입니다 이 로스는 원본과 증강 데이터의 시멘틱한 구조를 유지하는 유사한 데이터를 출력하도록 유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테스크 네트워크의 성능을 망치기만을 위한 증강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많은 내용을 설명을 했는데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어그멘테이션 네트워크는 테스크 성능을 낮추기 위해 학습하면서 동시에 오리지널 데이터와 유사한 데이터로 증강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오리지널 데이터를 활용을 하여 테스크 성능을 높이기 위한 테스크 네트워크를 학습합니다 보시면 이렇게 테스크 성능 면에서의 적대적인 관계와 원본 데이터와 증강 데이터 간 유사한 관계가 동시에 존재하도록 로스를 구성하여서 이 두 가지 네트워크의 성능을 극대화한 학습 방법입니다 다음은 컨시스턴시 레귤라이저입니다 이 일관성을 위한 규제 장치는 원본 데이터와 증강 데이터가 유사한 로지 출력 분포를 가지게 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이진 분류 모델에서 나오는 결과 값이 0과 1 사이의 값으로 나오고 뭐 0.5를 기준으로 이진 분류를 하는 건데 이 테스크 네트워크를 거쳐서 나온 0과 1 사이의 값 이 로지 값을 비슷하게 만드는 규제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걸 이제 어떻게 하는지 한번 예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왼쪽 그림은 앞에 모티베이션에서 보여줬던 예시 중 하나인데 이 증강이 잘 된 예시는 D1 증강이 잘못된 예시는 D2로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증강이 잘 되었다 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증강을 해도 기존 이미지와 연결되어 있던 라벨과 디스크립션이 잘 매칭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아래 디스크립션을 보면 해당 조종사는 비행기가 루프를 그리는 것을 알고 있다 이 설명은 오리지널에서 적합 D1에서도 적합하지만 D2에서는 매칭이 안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이 컨시스턴시 식을 통해 어브멘테이션 네트워크에 엄청난 페널티를 부여해서 이러한 연결관계가 깨지지 않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오른쪽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먼저 배경의 육각형이 어두울수록 테스크 네트워크의 로스가 높은 것입니다 즉 이전에 어그멘테이션 네트워크의 로스에서 본 것처럼 테스크 네트워크의 로스가 높은 쪽으로 증강이 된 것이죠 해당 피처가 변형되면서 이동한 거리도 동일하다고 가정합니다 이때 보이시는 이 녹색 실선이 그라운드 트루스 녹색 점선이 모델의 디시전 바운더리인데 이 D1은 두 선을 넘지 않는 반면 D2는 두 경계에 두 선의 경계를 모두 넘게 됩니다 이럴 때 D2에는 이제 엄청난 페널티가 부여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거리 기반 L2 규제 장치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실제 이동한 거리는 유사하기 때문에 D1과 D2에 대한 선호도가 동일하게 되고 이는 모덜리티 간 연결 관계를 고려할 수 없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했던 VAE의 로스 펑션에서는 이 리컨트럭션 로스와 KL 다이버전스 규제 장치를 사용을 했는데 램다에서 사용하는 이 VAE의 인코더 부분에서는 KL 다이버전스 규제 장치만 사용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 입력값과 유사하게 출력하는 것은 적대적 학습 방법에서 달성을 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측 아래 그림을 보면 저기 빨간색 박스를 친 부분이 어그멘테이션 인코더라고 볼 수 있는데 저 부분에서 사용하는 로스를 보면 기존에 설명했던 어그멘테이션 로스의 KL 다이버전스를 추가합니다 이를 통해 어그멘테이션 네트워크의 인풋으로 들어오는 각각의 인베링 벡터들이 유사한 확률 분포를 가지도록 유도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본 논문에서는 컨시스턴스 레귤라이저에 대한 추가 절차를 두 가지 정도 설명을 해줍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 컨피던스 마스킹인데요 예측 확률이 확실한 것만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앞선 예시를 떠올리면 이미지와 디스크립션이 잘 연결되어 있나 했을 때 애매하다면 이런 규제 장치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증강 데이터가 확실히 라벨에 부적합할 때 이 컨시스턴스 텀으로 확실한 페널티를 줄 수 있는데 오히려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좀 애매한 경우에는 실제로 라벨이 적합한 데이터에 페널티를 주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를 방지하고자 컨피던스를 기반으로 마스킹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램다가 실험을 통해 찾아낸 방법이자 강력한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그에 맞는 결정을 해야 된다 뭐 어떤 규제 장치는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되고 어느 범위까지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그 상황에 맞게 적용을 해야 된다 라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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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방법론들을 가지고 실험을 진행한 결과입니다 데이터 스페은 다양한 모덜리티가 연결한 데이터 총 8개를 사용하였고 테스크 네트워크로 멀티모델넷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때 SNLI VE를 제외한 모든 데이터셋에 대해 각각의 학습을 진행하였고 퓨전 방식은 컨켓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 SNLI VE 데이터셋은 향후에 퓨전 메소드에 대한 일반화 성능을 비교하기 위해 어텐션 방식의 모델을 학습하는 데 사용합니다 모델리티 인코더로는 이미지는 컨브넷, 텍스트는 일렉트라, 범주형 데이터는 크로스 어텐션을 사용하는 트랜스포머 그리고 수치형 데이터는 컨켓과 크로스 어텐션을 모두 사용하는 MLP와 트랜스포머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일관성을 위한 규제 장치에서 필요한 컨비던스 마스킹은 임계값을 0.5로 설정합니다 실험을 진행한 결과는 이제 다음과 같은데 먼저 이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메소드에 대해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먼저 여기 첫 번째 보이시는 멀티모달 네트워크는 어그멘테이션을 진행하지 않은 것이고 이 인풋 어그멘테이션은 싱글 모덜리티에 대한 증강 기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개의 믹스업, 매니폴드 믹스업, 믹스제는 멀티모달에 대한 증강 기법입니다 이 결과를 한번 보시면 모든 데이터셋에서 성능이 향상된 것을 볼 수 있고 이 특정 데이터셋이 두 개에서는 6% 이상의 큰 성능 향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 파란색 부분을 보시면 일부 데이터셋에는 램다가 아닌 다른 증강 기법을 사용한 이 모델이 증강을 하지 않은 모델보다 성능이 좋지 않음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부분에서 이 램다의 연결 관계를 고려한 증강이 좀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다음은 퓨전 메소드에 대한 비교입니다 컴캣으로 융합한 위에 7가지 모델과 어텐션으로 융합한 모델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모델이라기보단 위에는 멀티모달넷이라는 모델 종류를 사용했고 아래는 ALBBF라는 이 크로스 어텐션 메소드를 통해서 퓨전을 하는 모델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 결과 이 어텐션 방식으로 퓨전한 모델에서도 램다가 가장 좋은 성능을 가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왜 하필 저 데이터셋으로 했을까 뭐 특정한 이유가 있나에 대한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어블레이션 스터디입니다 규제 장치로 컨시스턴시와 L2를 비교한 표입니다 결과를 보시면 모든 모델에서 컨시스턴시를 포함한 모델이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몇몇 데이터에서는 이제 이 두 개를 동시에 활용한 게 가장 성능이 좋았지만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컨시스턴시를 포함하는 게 무조건 좋다 라는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그멘테이션 네트워크 모델의 종류 비교입니다 어텐션보다 이 MLPVA에서 더 좋은 성능을 보이는데 이는 어텐션을 수행하는 토큰의 개수가 융합할 모델이티의 개수와 똑같기 때문에 개수가 작고 좀 덜 직관적이어서 나온 결과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컨피던스 마스킹 과정에서 인계값을 조정해 본 결과입니다 알파가 0일 때는 마스킹을 하지 않았을 때인데 알파가 0일 때와 0이 아닐 때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는 대체적으로 0이 아닐 때 즉 이런 컨피던스 마스킹을 적용했을 때 대체로 더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또한 이 알파가 0이 아닌 다른 값에서는 어... 이 스트레스 홀트 값에 따라서 크게 성능이 바뀌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결론입니다 램다는 이 멀티모달 데이터가 예측을 더 쉽게 할 수 있고 현실 세계에 빗대어 여러 정보가 상호 보완적임을 언급하면서 램다의 필요성을 주장합니다 램다는 이 퓨처 스페이스에서 증강을 시도해서 모덜리티의 제약에서 벗어났고 이 어그멘테이션 네트워크를 런어블 모듈로 구성을 해서 모덜리티와 관계, 멀티모달 테스크의 종류, 모델의 종류 모두 상관없이 범용적인 증강 기법을 만들어냈습니다 또한 적대적 학습 방식과 일관성을 위한 규제 장치를 기반으로 테스크 네트워크의 성능과 어그멘테이션 네트워크의 성능을 동시에 잡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에서 본 논문의 저자도 레이트 퓨전의 구조에 대한 이런 연구를 향후 과제랑 오픈 퀘스천으로 남겨두었습니다 이상으로 런닝 멀티모달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인 피셜 스페이스 램다 논문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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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